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영어를 읽는 Easy Bible Stories. 오늘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이 나온 배경이 창세기 39장에서 45장의 내용이니까요. 이것 다시 한번 요약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쭉 훑어온 그 요셉 여정. 아주 그 사랑을 받았지만 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면서 죽을 뻔했고 이집트로 팔려왔고 총리가 됐고 이 모든 것 하느님이 다 간섭을 하시고 이끌어내신 거죠. 야곱의 경우 아버지 야곱도 나중엔 그 막내 아들 베냐민 포기를 해요. 하느님 손에 맡기죠. 이 베냐민 동생을 안전하게 내가 보장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자기네 자식을 인질로 아버지한테 거는 이런 아들들의 모습도 보여줘요. 이게 바로 형들의 변화된 진심이지요. 온 가족이 이제 요셉이 총리로 되어있는 이집트로 옵니다. 거기 가족 70명이 다 이주를 해요. 그 후에 히브리인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죠. 나중에 400년 후에는 200만명이 돼서 결국은 애굽을 나가게 되죠. 출애굽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 영어속으로 들어가보죠. But Joseph was glad to see them. He said, Do not be afraid because of what you did to me. It was not you who sent me here, but God. Afraid, 두려워하는. What you did의 what은 뭐뭐한 것. 그대들이 한 짓. 당신이 한 짓.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이다 라고 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제 요셉은 조셉하고 잘 읽으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보죠. But Joseph was glad to see them. 하지만 요셉은 그 형님들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He said, 이렇게 말을 하는군요.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Because of what you did to me. 형님들이 저에게 했던 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Afraid가 현용사고 비동사가 와서 두려워하다가 되는데 부정, 명령. Do not be. 두 동사 다음에 동사원역. 그래서 Do not be afraid. 두려워 마세요. It was not you who sent me here. 여기에 보내준 것. 이것이 It was not you. 여러분 형님들이 아닙니다. 저를 이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님이 아니라 But God. 하느님이었어요. 자 이 구조 밑에 좀 봐주세요. It to who 강조 구문이에요. 가짜 주어 it에요. 이거는 who 이하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것은 Not a but be. 여러분 형님들이 아니라 하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데요? Who sent me here. 이 자리에 저를 이집트까지 보낸 것은 여러 형님들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정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봐요. But Joseph was glad to see them. He said Do not be afraid. Because of what you did to me. It was not you who sent me here. But God. 자 이제 또 다음 슬라이드 보죠. 제가 여기 지금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가 신하의 반도 이쪽이 이집트가 되고요. 물론 나일강이 있는데 여기 고센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져왔어요. 이 The land of Goshen 하고 나오는데 Goshen 고센 지방 지도예요. 여기가 Joseph sent for his father Jacob. Jacob and all his sons settled in Egypt in the land of Goshen. Send for 사람을 불러서 오게 하다. 아 샌드의 과거가 sent. Settle 정착하다. 요셉은 Joseph. 야곱은 Jacob. 고센 그 지방 이름이에요. 기름진 땅. 이거는 Goshen. Joseph sent for his father Jacob.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 옷이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Jacob and all his sons. 야곱과 모든 그의 아들들. 즉 요셉의 아버지와 그 아들이니까 바로 요셉의 형님들이죠. 또 막내 베냐민까지 포함해서요. 모두 다 settled in Egypt. 이집트 애굽에 정착을 하게 돼요. 어디에 그 위치냐면 In the land of Goshen. 고센 지방으로. 요기가 그 가축을 키울 수 있고 아주 기름진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본토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하고 다르지요. 가축을 키우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도는 이미 이 이집트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능하면 그 물 들지 말라고 따로 이렇게 떼어놓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조셉 sent for his father, 제이콥. 제이콥 and all his sons settled in Egypt in the land of Goshen. 또 다음 보죠. 여기 그림 보시면 온 식구가 70명이래요. 대가족 이끌고 이제 이집트로 이집트로 자기 막내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곳에 오네요.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s children numbered as many as the stars in the sky. The people called themselves Israelites after the name God had given Jacob at Bethel. Number, 여러분은 명사로 수 이거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 동사로 쓰이는 거 처음 보실지도 모르겠네요. 숫자가 얼마 얼마가 되다 동사로 쓰여요. As many as 뭐뭐만큼 많이. 이스라엘 민족을 Israelites, Israelites after the name, 뭐뭐의 이름을 따서 할 때 after 써요. 야곱은 제이콥이고, 베델, 이 지명이 Bethel, Bethel.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s children. 그들의 자녀, 또 그들 자녀의 자녀들, 후손들이 numbered, 숫자가 as many as the star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별만큼 많아졌어요. 어디서 이거 많이 듣던 표현 아니에요?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이 낮게 할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진짜로. 이제 70명이 여기 이집트에 와서 나중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불어요. 200만까지 돼서 이제는 나라가 형성이 될 지경이죠.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불렀어요. after the name, 그 이름을 따서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물론 이때 which가 생략이 된 거죠. 목적격 부분이라. god had given jacob at Bethel. 베델에서 하느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이름.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잖아요. 이 준 것이 had given 과거 완료였죠. 부른 것보다 먼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민족이 들어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 다음 장은 창세기 다음이 바로 출애급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정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 이야기는 일단락 끝나게 돼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이어지는 바로 숫자가 많이 늘은 이 히브리인들이 결국은 이 애급을 빠져나오게 되는 출애급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